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꼭 박수를 치지요. 그런데 우리 몸은 두드릴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. 옆구리도 두드릴 수 있고요. 다리도 두드릴 수 있고요. 저기도 두드릴 수 있고요.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그런 걸 자꾸 연습해 보실게요. 지금은 랄라로운 노래 보시면서 옆구리 사람 한번 두드려 보실 거예요. 시작! 이러면서 가사를 읽을 뒤에 따라온대요 온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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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어르신들한테 눈이 맞춰졌잖아요. 왔나요 왔나요 재밌겠죠?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가사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끝난 게 어떤 썰러 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 하고 나부터 잘 안전한 거 확인하는 거죠. 왔어요 안아가세요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한 번씩 확인하는 거 이런 작업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체조로 해도 좋고 레크레이션에도 웃음 체조로 해도 좋고 그 뒤 이 멘트가 사실은 맛깔스럽게 이어져야 이게 재밌는 수업인 거예요. 그죠? 아무리 율동 잘했어도 다 끝나고 나서 다운 거 할게요 이것보다는 뭔가 소통을 하는 게 좋겠죠. 잘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해요. 이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내 박수 목내가 중요하다 눈 맞으시고 인사는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눈쓰눈나나 이런 발견과 강의보다는 이런 게